카드를 두장 제거합니다 안그래도 체력이 없는데 현실계적 어버록은 진실 승리깨 장법 지금 넣기에 하나같이 다 쓸모가 없네 명상하고 종료합니다 흰포션 맨정신 안전 오븐지에 맨정신이 아닌 플레이어블 캐릭터 흠 ㅋㅋㅋㅋ 상대 칼부 지방 크리 칼부 아 아 아 아 잘못쌌구나 아아... 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세상에 제정신이 아니네 아우C 기적이 약간 동전이라서 카드처럼 안 보인다 두 번째 가능 흠피 타격 난난난난나 하나 째 회피 타격도 지금 쓸 카드가 아니잖아 요행이나 쓸까 뒷처리 펠댐 아니 이거 어디서 소리나는거지? 게임 소리인가? 삐롤리롤리롱 하늘 소리나는데 왓츠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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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롤리롤리롱 하는 소리나지 않아요? 엄청 짧게 되게 거슬리는데 현슬계죠 아닌데 헤드셋 벗으면 안들리던데 아까 그래서 헤드셋 벗고 나갔다 왔잖아 어디서 소리나고 어디서 소리나나 싶어서 현슬계척부터 쓰자 헤드셋이 마탱이가 거의 하는 소리나는데요 되게 짜증났는데 이거 되게 짜증났는데 이거 라가블리는 드럽게 잘 잡아요 염원 죽서 맨주먹 가보징어 담당 축성 1들 올랐습니다 갓카드구만 관절 부셔 아니 저거 왜 떠났어요 여보은 충돌강탈을 과술관 수비카드좀 더 찾자 수비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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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색떠네 맨정신뿔 있으니까 사색하나 들고와 보자 아 이거 띠리리링 하는 소리 너무 짜증나는데 효과음인가 혹시 노이로지 걸릴 것 같은데 이제 안난다 아니 난다니까 개장나는데 이거 진짜 아니 끄니까 안나는구만 아 뭐 이상한 소리 너났어 아니 님들은 왜 못 들어요 나만 이상한 놈 듣잖아 아니 환청 듣는거 아니라고 아니 효과음 끄니까 안들리잖아 수비까지 시울까 아니 이거 엄청 버슬리는데 아닌가 내가 참아저고 게임만 쳐서 지금 이병 들리는건가 예 지금은 안들리는데 아 틀린다 아씨 뭐지 어디지 헤드셋이 맛이 갔나 아니면 내가 맛이 갔던가 뭐가 켜져 있으면 님들도 들리지 않을까요 아 이 갓도래 아 이 갓도래 오이오이오이오이오 꺄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 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는데 날카로운 소리 요행으로 예측하고 나서 분화부터 뽑았어야 했을거 같네요 사색분화도 지금은 안되지 어 대충 잡긴 했다 방금 또 났는데 이명 듣는 스트리머 충격 개인기 개인기 분화랑 같이 잡히면 못쓸텐데 또 났다 방금 몰입 또 났다 방금 아론님 그러다 평생 주차장 걱정 안하게 될 수도 있음 스피커로 하세요 아니 헤드셋 벗고 안들렸다구요 아까 얘기했잖아 띠리리링 하는 소리 들리죠 바람 소리도 들리고 그중에 띠리리링 아 이거 너무 거슬리는데 아 미치겠는데 이거 슬더스에서 나는건가 나 엄청 거슬리는데 지금 집중을 못하겠는데 이퀄라이저 설정에서 2K 부분 뭔가 전문가스럽다 2K 부분 이거 자동으로 돼 있어서 설정이 안되나 이거는 조절이 안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조절이 안된다 아 이퀄라이저 가 저것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아 아 아 왜 뻘짓하고 있지 개인기 몰입 알파 이제 안나기 안나나 아 난다 사색 충돌 강타 보호 음 알파 개인기 몰입 지금 덱에서는 사실 세게 다 안쫓잖아 근데 나중에도 이게 필요가 없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덱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요정도 밸류면 2층 보스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2층 보스 잡으려면 덱에 뭐가 좀 있어야겠지 파워 카드도 하나정도 있어야 될거고 근데 그 역할을 얘네들이 해줄 수 있을까 진노 개인기 하고 저거 그 관절까지 부수면 120들이지 귀신이었던 거인 너무 무섭다 어서오세요 근데 이거 저거 저거 개인기인히도 사색이랑 같이 쓰면은 쓸 수 있긴 한데 아니면 이거를 이제 덱을 쭉 줄여가지고 사색 맨정신 요렇게 덱 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 꽃 이얍 베이베 다 뒤졌다 이제 압축만 하면 무한 덱이다 여기서 제거하고 여기서 제거하고 물음표 가서 제거 기회보고 엘리트는 안갈겁니다 갈 필요가 없거든 순환 돌리려고 하니까 귀신같이 선택받으자 시원하네 잠깐만 너 이거 먹어 이것도 먹어 개인끼다 개인끼 긴기발사 충돌강타 일진광풍 그래 샌도 다 필요 없다 왜냐면 난 순환돼갈거니까 다 꺼져 아무도 날 막을 순 없으샌 맨몸 아니 맨정신 맨정신 하나 더 나오면 훨씬 좋고 저유물 7골드 주는 겁니다 덱의 카드를 추가할 때마다 야 어떻게 개인기 잡히니까 귀신같이 공격카드 다섯 장이 잡히냐 이러니까 주작게임 소리 듣지 아 1댐 진노 빨리 쓸걸 진노 빨리 쓸걸 무해 맨정신이 중요하지 지금 무해보다는 영차 필요없어 무해 타입 개인기로 야구공 부술 수 있나 못 부수지 이거 뭐여 와 태수들끼리만 웃어주고 나는 웃어주지도 않고 분화 현실개척 진실 맨정신까지 쓰면 되지 이러면 꼬님트 나온다 고우면 님도 특수하시 될까요 현실개척 충돌강타 충돌강타 현실개척 이제 맨정신만 넣고 그냥 순환돌림될거 같은데 이거는 꽃도 나왔고 필요한 카드 다 나왔고 내가 덱을 더 물릴 필요가 없을거 같아 뭐야 님 그러지마세요 억지로 웃으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긴기 빵 효과는 굉장했다 님트 체력 많이 깎였는데 다들 웃으라 세팅 못 치면 오오 맨정신 나왔다 오오 각이다 님들 각임 진짜 순환댁각놈 염두짓고 제거 더 노려보자 두장배나 맨정신 넣어주라 지배 평가 좋다 와 됐다 간다 강이다 이게 순환이 될거면은 강탈을 지우는게 맞고 순환이 안될거면은 강탈을 남겨놓는게 나을텐데 아 지우자 순환되겠지 안되면 안되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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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 지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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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쥔 람쥔 피우고 가자 이걸로는 안되네요 아까 무에 하나 넣었어야 근데 여기서 그냥 음 아 사색 돌리면 되긴 되는구나 그러면은 무에 넣을 필요도 없다 아 잠깐만 실수했어요 으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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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맨정신 두 장을 서로 돌리면서 그 사이에 무에 하나씩 넣어주면 되지 생각하다가 맨정신을 쓰고 있지만 맨정신이 아님 근데 여기서 체력을 채우긴 해야지 맨정신이 아님 사색 맨정신 각성 맨정신 사색 맨정신 이렇게 가는게 맞지 사색 맨정신 어 요렇게 굴리면은 뭐 아니다 코스트가 늘어나 이렇게 하면 1코스트씩 이거 하려면 일단 이 꽃 있어야 되고 여기다가 이제 개인기 섞어주면 돼 그리고 일단 피좀 채우자 아니 피좀 채우자고 아니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헷갈리는거 봐 그냥 잡자 그냥 괜찮다 문명가르기 횡행 맨정신 남은거 강화하고 평가도 강화해도 되겠다 영꽃능력 저거 좀 박힐것 같기는 해요 저거 좀 저걸 사기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일단 너무 저거야 특성 카드에만 효과가 좋았어 약간 손목감 같은 느낌 아무튼 조금 문제가 있는거 같애 엥 뭐야 이게 여기 지금 저거 좀 풍돌강탈을 잠시 남겨둘까? 미안한데.. 예측 보고 다른거 지워서 개인기로 저거 처리하고 그러면 이제 저거 이거 맞아서 돌리고 사색 맨정신 개인기 사색이 너프될까요? 너프될 것 같기도 한데 안될 것 같기도 하고 뭔소리지? 현장은 지우개 너프될 것 같기도 하고 안좋게 한장은 지우개 너프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건 꽃너프가 맞는 거 같은데 사색이 문제가 아니라 사색이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아닌가 좋은가 재활용이랑 비교해도 재활용이 더 쓰기 편한 거 같은데 하긴 뭐 재활용은 꼭 지워야 되는데 이건 꼭 지울 필요가 없지 그 차이도 있긴 한데 아니 드로우 한 장 이득은 당연히 나야죠 그러려고 만든 카드인데 손해가 발생하면 그건 카드가 아니지 않을까요 아이고 구독 연장 감사합니다 지금 무한댁이니까 되게 넓고 없죠 넘어갑시다 손해가 발생하는 카드는 카드가 아니지 않나 넣을 거면은 소주밖에 없네 소주넣자 지금 달팽이 빼고 다 자간거지 달팽이 대비해서 흰 포션 역화 포션 들고 오고 달팽이 아니다 수고 수고요 물음표 밟았다가 괜히 이상한 거 추락 나와가지고 맨정신 나오는 거 아니야 개 끔찍한데 아 파워버리면 되겠다 아 추락 필요없네 이제 아 추락 얘들아 우리 추락해도 된다 아 왜 이렇게 말 있고 이냐 추락 추락 해도 되니까 물음표 좀 보자 한국말이 안 나오네 처음 소리 집에 현실 개척까지 써도 되지 안 잡히는 줄 알고 개조라네 무한으로 자르세요 이렇게 덱이 다 되면은 전투하는 거 되게 귀찮아죠 아씨 아 그래도 요행 나왔네 요바 전천 찾아보자 성급함도 괜찮겠다 순수 성급함은 근데 삑사리 날 수 있으니까 넣지 말자 네 침착 두 원시 생명체는 길가에 있는 사체를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 감정 없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관찰 기억 생존 이게 왓츠와의 임무입니다 이 두 원시 생명체 그거 아니냐 저거 복시리 이벤트 아니냐 당신의 동료 중 하나가 그들의 임무였던 전 정체불명의 첨탑에 대한 보고를 중단했습니다 싸움이 끝나면 피비린내 나는 상황이 있었냐는 듯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게 이게 왓츠업스토리 새로 추가된거지 정체불명의 첨탑 플로 하나 잡아야 돼 이걸? 깨시가? 깨시가? 평가랑 돌리면 되겠다 여기 있ith 오메 보호 승리길 하나 더 지우고 아니 천천히 나왔네 지우는 것보다 천천히 나올까 지우는 게 덜 말리나 천천히 덜 말리나 천천히 덜 말리겠지 카드는 첫 턴에 다섯 장 뽑으니까 천천히 덜 말리겠지 천천히 덜 넣으면 많이 안 나오는데 카드가 한눈에 안 보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으 으 아 아 으 으 으 4 으 아 아카베고 격분 그러면은 격분 쓰고 저거 뭐냐 맨주먹 이런거 쓰면은 안풀리고 계속 때릴 수 있겠네 똥똥똥똥 흑우되는 유물 저거 왜 있는 유물인지 모르겠어요 룬 12면 채보다 더 굴인데 아닌가 그놈이 그놈인가 야 방금 노란색 아니었어? 내가 뭘 잘.. 관절 부수기가 노란색이었지 상태 안 좋네 이게 베타 버전에서는 이 버그가 아직 남아있네요 슈퍼패스트 할 때 소리 나가는거 아이쿠 아유 루이님 아이세상에 세상에 마상에 나나나나 어서오세요 아이쿠 남편이라구 아닌데요 아유 어서오세요 관로가서 합니다 와우 와우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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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와천을 해 보셨습니까 아이쿠 으 으 아이쿠 으 위처스리 병속의 쓰레기는 필요가 없지 이거 심장 갈 수 있겠네 심장 가도 어차피 저거 되잖아 저거 심장에서 죽어도 승천오르니까 심장가자 여기서 심장을 갈 수 있게 될 줄은 몰랐네 그러네 심장 깨려면 여기서 수비카드가 또 나와야 되네 사이클 돌아가면은 창백은 잡을 것 같은데 마음의 요새 하나 넣어가면은 아 승천 때문에 1대1 들어오나 고동딜 1이면은 막을 수 있겠네 평가로 근데 손가락 부러지겠다 손가락 부러지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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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ỗi 랩을 있으면 될거같은데 나 왜 돌리고 있었지? 덱 돌리는데 육아 어딨어? 그냥 돌리는거지 소리도 못 씹힌다 소리 더 못 씹힌다 소리도 못 씹힌다 92세 에잇 잘못썼다 에잇 죄다 베타라서 너무 헷갈려 가독성 엉망이야 어머나 피가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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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나다. 슈우. 근데 뭘로 돌리지? 평가. 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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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못 깨진 않게죠. 제 손가락이 깨지겠지만. 슈우. 뭐야 잘못 썼어도. 아이씨. 메타라서 너무 헷갈려. 심지어. 이름 글자 수도 똑같은. 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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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번 잘 나왔다 다음은 병폭 나오는거 아니야? 병관련된거 다 나오네 문염 괜찮으려나 없어도 되니까 안 넣는게 낫겠지 다시 돌고 돌고 맨정신 평가 붙었을까봐 아 막히겠다 안막히네 안막히네 아니 계산하는게 귀찮다 뭐 강화할거 없지 수비강화가 아니야 저거 팔방어 주는 카드 이미 있어 사색 빨리 나왔네 귀가 멀어버린 마차 귀가 멀어버린 마차 저거 안막히네 멀어버린 마차 안막히네 안막히네 뿅 안막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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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 그거 그리고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40틀이라서 이게 은근히 세네 진노 근데 해봤자 바로 끊기잖아요 아 너무 헷갈린다 나 지금 뇌상 세운다 카카오 아 뭐야 소주포별이었네 나 이제 갔네 와 딸기 와 얼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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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찍하구만 관절 부수기 몇에 때려놓는게 더 빠르려나 이게 뭐지 그지 뒷터리 충강 약화 살려놓으면 더 빠르긴 하겠다 아 약화 아니라 취약 고동대 밀대밀걸요 도망가는 실제 히히 더욱 나 이제 비닐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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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부수기 마지막 상이인데 좀 더욱 Embrag 제 손가락에 합쳐서 문제제에 논리적으로 못해라진 않을거에요 편총 나왔다 더 빨리 깰 수 있겠다 많더라 구동내밀 되길걸요 iration 잠깐만 전선을 천천히 쓸걸 그랬네 3턴 킬 가자 관절 부숴놓자 불구하고 불구하고 관절 한번 더 부숴 관절 있는 심장 삐숑빠숑 퍼데빴 아이 덱 불리기 왜케 불편하냐 이제 저거 들어와서 짜증날텐데 저거 뭐냐 손상 아 뭐 그래도 게긴 게 같아 아 뭐 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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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엔딩 너무 멋있다. 엔딩 아직 안 만들었네. 그림판으로라도 만들어주지.